어서오세요. 유한양행 주주 여러분들. 현재 시간은 오후 4시 22분이고요. 장 마감을 했는데 1.97% 상승한 15만 3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여기 21이동 평균선을 이런 식으로 은봉을 깨줬다가 저점을 조금씩이라도 올려주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 노란색 선 21이동 평균선 이렇게 돌파만 나오기만 하면은 위에 꼬리가 달리거든요. 지금 이 시점부터는 단기적으로 차익실험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유한양행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매출액과 영업이익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늘어난 부분을 보면 매출액은 전기 대비해서 13.7%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246%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보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년에 대비해서는 24.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90%가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그렇다 쳐도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한양행이 지금까지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와주다가 실적 발표가 나다 보니까 어때요? 단기적으로 차익실험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분봉차트를 보시면 제가 15분봉으로 볼게요. 보시면은 장 초반에 이런 식으로 오늘 실적 발표가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자 이렇게 주가가 올랐었는데 이게 꼬리가 생겼어요. 여기가 이렇게 꼬리가 생기면서 박수권 물량 매집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은 바닥을 한 번 더 다져주고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오늘 여기 보시면 2시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2시에 실적 발표가 나면서 이런 식으로 대량거래량으로 주가를 쏘아줬는데 이게 그대로 또 이제 차익실험 물량으로 나와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한양행이 21선 돌파가 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적지 않은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는요 대응 전략을 굉장히 잘 잡아야 됩니다. 단기로 대응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꼬리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바닥권에서 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중장기 관점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 우상양 추세가 지속이 될 거긴 한데 이게 이제부터는 변동폭이 조금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대응 전략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이번에 실적 영업이익이 그렇게 잘 나오게 된 게 얀센으로부터 마일스톤을 받았는데 이게 한 804억 원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이렇게 690% 가까이 뛰었고 분기별 사업 실적을 봤을 때 라이선스 수익이 982억 원으로 나왔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494%까지 증가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실적이 이렇게 급증이 나게 되면은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긴 해요. 왜냐하면은 다음 분기라든지 다음 연도가 올해보다는 뛰어난 성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면은 주가가 일시적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지금 시점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존슨앤존스가 연간으로 6조 7,700억 원을 매출을 올릴 거라고 예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가져가는 게 10%입니다. 그러면 금액적으로 봤을 때 한 6천억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1년 매출이고 이제 분기별로 나누면 1,500억 원 가까이 매출이 여기서 플러스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더해져서 이제 연 매출이 2조 원 가까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시장에서 이게 다 기대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기대치 이상에 해당하는 사이프라인이 발표가 된다든지 아니면 예상외로 실적이 더 잘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재료가 추가적으로 더 나와야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보면 돼요. 이미 시장에 모든 재료가 노출이 됐는데 이 상태로 주가가 오르기에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올 만한 모멘텀이 뭔지를 계속 찾아보면서 대응 전략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거 일봉차트를 보시면요. 제가 중요하게 보는 이 시점이 이때거든요. 이때 제가 보여드리면 23일입니다. 23일 날 이렇게 21선을 이탈하면서 주가를 떨궜을 때 거래대금이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특별한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직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유한양행이 개인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저는 한 번쯤은 21선을 털어주고 올려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있는 기술적 지표가 6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앞으로 유한양행은 여기에 있는 60일 이동 평균선을 깨지 않고 지지를 해주는 선에서 올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61선 다음에 일단 급등은 나오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 박스권에서 주가가 움직여주고 있다 보니까 여기 하단을 이탈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수도 있고 세력들이 일부 물량을 던지고 다시 받아주는 자전거래 형태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실시간으로 수급을 확인하면서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여러분들 유한양행의 중요한 가격대를 14만 3천원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14만 3천원이 이제 피보나치로 계산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36.8% 되돌림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요. 유한양행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분복 차트로 제가 다시 보면 원래는 이런 식으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여기까지 한 번에 내려왔으면 여기서는 이제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단숨에 이 거래대금이 좀 많이 쏠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올렸다가 빼고 올렸다가 빼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어때요? 여기에 있는 매물대가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한양행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중요하게 보는 거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면 21선 돌파 시도가 3차례가 나왔는데 3차례 모두 다 실패가 됐어요. 그러면 내일 한 번도 도전할 가능성은 있거든요. 4차례의 돌파가 나오면 다시 한 번 이 52주 신고가 돌파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서 세력들이 한 번 더 쉬고 갈 가능성으로 주가를 눌러주게 된다면 이 14만원까지는 바닥을 확인하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은 오늘은 아니라는 거죠. 전일 저점이 14만 6천 3백원인데 여기를 이탈하면서 매도 물량이 나왔다면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오늘 주가를 올려주고 뺐다 보니까 이제는 14만 6천 3백원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13만 8천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유한양행은 이런 식으로 실적 발표가 나오고 주가 상승이 나왔지만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워낙 이번에 영업이익이 잘 나왔다 보니까 4분기에는 3분기처럼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시장의 관점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유한양행 계속 끌고 가시는 분들도 이쯤에서는 정리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분들이 한두 분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박스권 내에서는 주가가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의 주가 움직임이라는 거죠. 제가 내일도 다시 한번 유한양행 수급이 들어오는지 체크를 하면서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 한 달 동안 수급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외국인도 이게 매도로 전환을 했다고 하기에는 살짝 애매한 물량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 거의 5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하루만 해도 매수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로 매도를 단타를 친다고 해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러한 물량은 기관이 계속해서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유한양행은 저는 아직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물량을 던질 때 이미 세력들도 여기 있는 가격대에서 물량을 던지려면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계속해서 주가로 올려줘야지 편하게 매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이 주가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세력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오고 있다고 해도 이게 자전거래를 통해서 밑으로 던진 다음에 또 받아주는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거래량을 보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세력들은 이게 자전거래를 하고 있는 거지 추세가 전환될 만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한양행 대응할 때는 지금 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매도 시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유한양행 목표가 잡았을 때 40만 원으로 잡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2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는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이 가격대까지는 올려나와야지 거품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고 이쯤에서는 대량 거래량이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한 자리에서 주가를 떨굴 만한 재료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21선을 깨면서 주가가 박수권에서 움직여지게 되면 개인들은 결국에 심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심리적으로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다. 이거 하나라 이번 연도 4분기 실적 발표까지 확인하고 대응을 하셔도 늦지 않다는 거죠. 3분기 실적 발표가 10월에 났잖아요. 그러면 4분기 실적 발표는 1월에서 2월, 내년 1월에서 2월에 난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 유한양행은 내년까지 끌고 가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유한양행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를 해야 되니까 중장기 관점으로 끌고 가나 단기로 대응하나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타점은 언제든 나오기 때문에 익절하고 그 다음 또 매수하고 익절하고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갖고 가야지 여러분들이 심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10만원에서 매수해서 지금까지 갖고 왔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게 수익률이 높아졌다가 이렇게 주가가 폭락이 나오면 기다렸던 기간이 굉장히 아깝고 이걸 버틸만한 분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심리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는 수익 청산하고 재짐을 하고 청산하고 재짐을 해서 계좌에 어느 정도 수익을 쌓아놔야지 주가가 좀 밀리더라도 내가 추가 매수를 하겠다는 관점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실시간 업데이트 내용을 이 소통방에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입장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돈 받고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1원도 받지 않습니다. 이 방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들의 수익이고요. 제가 수익을 왜 내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실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방을 운영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영상 하단에 무료 소통방 링크를 남겨드렸고요. 봉필이 주식 보이시죠? 이 밑에가 입장 신청 버튼입니다.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요. 버튼이 완료되셨으면 제 개인 번호 있죠? 010-6728-3582로 문자로 소통이라고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은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만을 위한 방이다 보니까 제가 간략하게 인증을 받는 겁니다. 아무래도 외부인들의 출입이 많아져서 제가 여러분들의 안전과 정보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소통이라고 보내주셔야지 제가 입장을 승인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조금 이거 귀찮을 수가 있는데 5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5초만 투자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유한양행 핵심 매매 자료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 자료 안에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이 들어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던 중장기 관점에서 대응하시던 지금 시점에서 맞춰놔야 되는 가격이 존재합니다. 여기 있는 가격을 그대로만 따라 해주시면 무조건 수익이 납니다. 여러분들 이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비공개 보도 자료는 실적 발표가 났으니까 앞으로 이제 한 달에서 세 달 안에 발표될 수 있는 공시 자료들 그리고 언론 보도 자료들을 넣어놨는데 시중에 있는 언론 보도 자료는 여러분들 믿지 마시고 제가 보내드리는 자료 위주로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히든 무료 추천주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선물인데 이거 세력주예요. 매수가 대비 30% 이상 수익이 나면 자율적으로 매듈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문자로 유한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PDF 파일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답변을 드릴 건데요. 번호는 똑같습니다. 010-6728-358인데 소통방은 소통이고 핵심 매매 자료는 제가 이렇게 종목 알아볼 수 있게만 유한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으로 답장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한 양행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시가총액을 보십시오. 11조입니다. 이거 10조가 넘는 종목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너무나 재료가 좋아서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런데 10조가 넘는 종목이 이렇게 움직일 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료가 나오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커지다가 재료가 나오고부터는 어때요? 변동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한 양행 어렵게 대응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고요. 제가 영상으로도 많이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든 수익으로 나올 수 있게끔 제가 대응 전략 꼼꼼히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찾아와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유한 양행의 다음 업데이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타 하시는 분들 집중해 주세요. 오늘의 급등주를 오전 9시 이전에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거는요. 종목명과 매수가, 1차 목표가와 최종 목표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종목명을 확인하신 뒤에 매수가를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요. 매수가는 여러분들이 오전 9시 이전에 걸어두시기만 하면 자동으로 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9시 이전에 미리 보내드리는 거니까요. 미리 매수가에 걸어두시면 자동으로 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9시에 장이 시작하고 나서 매수가 체결이 됐으면 1차 목표가와 그 다음 최종 목표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차 목표가에는 비중 50%를 걸어두시고요. 최종 목표가에 남은 비중 50%를 걸어두시면 됩니다. 매수와 똑같이 매도도 매도가에 걸어두기만 하면 자동으로 체결이 되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단 5분만 투자를 해서 단타 매매로 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신다면 같이 보내드리는 내용까지 확인을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의 급등주를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고요. 시간은 8시 30분부터 9시 이전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급등주는요. 한정된 인원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세 변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적인 인원으로만 진행을 하니까 먼저 신청 주신 분들 한해서 오늘의 급등주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날 보내드린 윙이푸드 차트를 보시면 오전 9시 이전에 매수에 걸어두셨다면 자동으로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분 뒤에 1차 목표가 2,400원에 비중 50% 매도가 됐고요. 최종 목표가 2,500원에서 남은 비중 50%가 최종 청산이 됐습니다. 이날은 오늘의 급등주가 빨리 끝났는데요. 장 시작하고 나서 1시간 30분 만에 단타가 완료됐습니다. 1차 목표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약 10% 가까이 나왔고요. 최종 목표가 수익률 기준으로 20% 가까이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5분만 투자를 해주시면 평균 수익률 10%에서 20%의 수익률을 챙겨가는 게 어렵지 않은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날 보내드린 종목도 같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거는 똑같습니다. 종목명을 확인해 주시고요. 매수가와 1차 목표가 그리고 최종 목표가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전 9시 이전에 보내드리는 매수가에 체결을 하고 계시면 자동으로 체결이 되고요. 장이 시작하고 나면 1차 목표가의 비중 50% 그리고 최종 목표가의 비중 50%를 걸어두시면 자동으로 체결이 되니까 직장을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5분만 투자를 하면 단타 매매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8시 30분부터 9시 이전에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두르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날 보내드린 백광산업의 차트를 보시면 매수가 1만 500원에서 여러분들이 걸어두셨다면 자동으로 체결이 되었을 거고요. 1차 목표가 1만 500원에서 비중 50%가 청산이 됐고요. 최종 목표가 1만 800원에서 남은 비중 50%가 청산이 됐습니다. 1차 목표가 수익률 기준으로 약 10%가 나왔고요. 최종 목표가 수익률 기준으로 약 15%가 나왔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로 오전 11시 이전에 오늘의 급등주가 마무리됐고요. 여러분들이 5분만 투자하셔서 평균 수익률 10%에서 15%의 수익률을 챙겨가는 게 가능한 시장입니다. 오늘의 급등주 받으실 분들은요. 앞에 남겨드린 번호 010-6728-3582로 문자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오늘의 급등주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급등주는 장전 8시 30분부터 9시 이전에 보내드리고 있고요. 매수가 대비 20% 이상이 수익이 나면 자율 매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은 언제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늘의 급등주를 받으시면서 경제적 자유로 가는데 한걸음 앞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